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마코피아스인데요? 오늘은 새콤달콤한 와사였라 새콤달콤하고 짠맛이 좋아요 새콤달콤한 옥수수 마요네즈 바삭바삭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소스와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참기름에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소스는 너무 좋아요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새콤달콤 바삭바삭 바삭바삭 초콜릿 오징어 쫄깃쫄깃 뼈가 너무 맛있엉 오징어 치즈소스로 계란 안에 쌀떡 치즈소스로 시원하면 멀롬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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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고소해요 오늘의 메뉴는 중간에 디저트 오늘의 메뉴는 중간에 환상시키는 중간에 오늘은 닭다리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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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빃살 말랑살렛 오리 tour cuci 오이소라 고소한 맛 매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하고 따뜻하게 참고있어요 단무지는 샀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